가자! 포샷 빨고! 둘이 봐봐! 으이차벌! 이거 완성 우민왕이 아니라 도르마무요 도르마무요 하와이 휴즈입니다 마인크래프트 던전스 자자자 오늘은 불의 용광로를 넘어 우민왕까지 박사를 내고 이 마인크래프트 던전 세상을 구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우선 떠돌이 상인이 생겨가지고 무작위 무려 유물이 뜹니다 자 과연 뭐가 나올까요? 바로 한번 뽑아봅시다 무기가 하나 나와줬음 손에 마시는 뼈를 들고 있으면 멀리서 점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오오오! 용대로 소환해 함께 싸우게 합니다 불의 용광로 바로 뚫어봅시다 와오오 레드스톤을 넘어 깊게 괴물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메틱 오오오 영웅들만 입을 수 있다는 영웅망터 요거 한번 써보자 나 궁금해 야 휴댕아 야 이거 필수네 우리 휴댕이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유물이잖아요 뭔가 조금 많아졌다 애들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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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댕아 잘 싸워봐 앞에서 어그로 끌어주고 도도도도도도section 지금 난동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 공격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알아랄 코어를 찾으세요 잠깐만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았던 레드스톤 골렘은 아무것도 아닌 느낌인 것 같죠? 어.. 여기서부터는 왠지 느낌이 조금 다른데..? 등장하는 몹 자체는 크게 다를 건 없고 해볼 아처들이 좀 많아 가지고 충분히 성가십니다 으으... 이 으스스한 분위기 너무 별로예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처음에 잡았던 보스가 왜 여기서나 보나? 이뤄와 recom 화이팅 화이팅 죽어 초어를 와부화 시키세요 고기를 끝내면 안 될까? 빨리 나오란 말이야 뭐야 x4 우와!! 뭐야!! 자 4개 자 남부재 코어 단 3개 작동시켜 주고 두개 뽕 됐어 용건으로 탈출합시다 와 잠깐만 뽕 한번 날려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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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요 아오 와 제가 너무laughing 너희들 너무 많은데요? empresa ufen 제발 레전드 찍을뿐 이거구만 잠깐만 잠깐만 보스가 요놈이였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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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아 문 열어? 와 이거 렌스톱 괴물같은 경우에는 골렘을 여러마리 합치듯한 그런 보스입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고르기 그래도 피가 얼마 안 남긴 했어 이 정도면 가능해 자 쏘세요 뻥 버스트 공격 무기는 안주냐 근데? 17짜리 이걸로 바꿔야겠는데요? 암살조로 펜치네 히어로 그지 효과를 한번 볼게요 재활용 속도 시너지로 갑시다 자 다음은 하이블러콜 자 우미낭에 진짜 아지트로 들어왔어요 최종보스 뚜까 페눈님만 남았습니다 암살 영웅 느낌은 싹 나는데? 뻥 터뜨려주고 일단 얘부터 어휴 아 강화된 놈이 아 무게가 조금 약해가지고 아 공격속도는 빠른데 데미지가 약해 데미지가 어어? 어어? 우미낭 이 자식? 너 뭔짓 살라고 가만히 좀 있어요 아이고 야야야야야 포션 버프 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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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어택 자 아 너무 많아요 뻥 폭주 와 난이도 상당합니다 진짜 이거 이래서 보스 깰 수 있겠습니까? 자 성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그냥 온통 좀비가 그냥 지배해버린 점령당했습니다 큰일났어요 한꺼번에 모아서 이거 뻥이어 터뜨릴게 모아서 뻥이에요 자 철태로 한번 가볼게요 뚝배기 깨보자고 오오 이거 뭐 어 뚝배기가 빛나는게 이거 수상합니다 상당히 세보여요 일루와 일루와 옛날에 내가 아니다 철태같은 경우에는 세번째 공격이 아 더미 공격입니다 아파요 그래서 꽤나 하나 둘 일루와 어우 좀 죽어 진짜 어 어? 엘리트 왈? 엘리트 광력압 와아아아 무기가 보충되었습니다 슈퍼차지 차지샷 화살 밀어내기 야생의 분노 멀티샷 뱁시다 여기는 아 이 자식이 우민아 이거 이 성전에서 그냥 우민들 갖고 놀면서 호의호식하고 있었네 이 꼴 내가 또 못보지 오늘 여기서 산업뷔페를 차리고 있어 이 성에 있는 모든 것들 뚝배기 불포가님이 오셨다 내 활이 더 세거든 아 이 뻥이야 이게 어어어 뚝배기 배털 한번 해봐 어 야 이거 활이 센게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네 나왔구나 우민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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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쫓다구였던 주제에 잠깐만 일단 폭탄으로 아작내야 돼 그렇지 이 맛이지 포션 빨고 뚝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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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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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아니 확실히 최종 보스 스티이지 잡습니다 falando 난이도가 상당하네요. 너무 아파. 26짜리 음침한 방어구, 생명력 강타로라? 이얍 야이 진정한 끝판왕 방어구 등장인가요 어 가시 어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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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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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으어어 으어억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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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 뭐야 보지마 보지마 어어 에에에엄 나 가쳤다 가쳤다 으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진짜 히어로 휴지 후출해 볼게요. 진짜 이 자식 우민왕! 내가 널 잡기 위해 개고생 한 번 했다. 간다! 오케이 방어 토템 세워두고 효과 패면 되죠. 아니 이건 좀 넘한거 아니냐? 히어! 어어 오오four 말도 안돼 이거 지금 세팅을 바꿨거든요. 이게 사실상 거의 무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업그레이드시켜서 9초동안 피해감소 시켜주는 세팅을 했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엑스칼리버 획득했습니다 피해보다 피해감소를 시키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치고 구르고 치고 아! 오 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우 씨. 오오우! 야 확실히 근데 어느정도 파악 되니까 할만해. 뻥이요 인마 스토 experiência! 야 무기 바꿔 가겠다 이거. 이 게 더 나은 거 같애. 마지막 한 방? 잘ạ Ra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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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야! 어? 이거 끝이 아냐? 엔더의 심장 뭔데 이거! 어?! 어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어 으흐 오우 야 이거 방어막이 개꿀이네 역시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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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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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어이구 자 포션을 최저히 낫게다가 쓸게요 으아아아 으어 으으으 jury 으아아 유일 예 전설 아이템도 얻긴 했는데 하아... 이 전설보다 당장은 이게 소환 로봇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포션방벽이 너무 사기야 볼스전에서 완전 필수거든요 이거 완전 우미낭이 아니라 도르마무여 도르마무에 조금만 더 집중 집중해 집중해 박수를 뻥이요 인마 가자 포션 빨고 둘이 박아 딱 딱 마지막까지 이억 꽉두를 방어템 개사기 나 주고x3 뻥이요 인마 자 이번에는 마지막 포션 빠GO 짜식아 죽마! helm kunnen ה 뭐지? 뭐지? 공허조안사? 음 됐어 이렇게 되면은 전설 아이템 먹고 야! 오오? 아아아아아아 얘 이거 이제 제어가 안되는구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뻥 와.. 그니까 왕이 되고자 했던 우민왕은 실패했다 뭐야 그렇지 참교육하러 왔는데 어? 아니 이걸 살려? 뭐 이때까지 그럼 개고생한 건 뭐야 뭐야 끝난 게 아니야? 이거 진짜 완전 절대 가지네 우미나는 끝난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세계의 평화는 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무기라도 한번 보자 뭐냐 뭐 주냐 벼락 막대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미나 최종 버스까지 클리어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갑자기 업데이트가 되면은 또 등장할 것 같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있지 마시고요 영웅 휴지의 모험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 прилож 구독 구독 Roosevelt 알람 пок slash 여러분들 이렇게 알려 이